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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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이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어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후이힣힣힣힣힣 아우 부족해요. 최악! 아, 촌스러 목 늘어난 거 최악! 어어 최악! 아우 얘 진짜 예쁘다. 하아... 이거 굉장히 탐나는 인재인데 충분히 바꿔볼만 하겠어. 저희 무뚝이에요. 이 바지들 필수품.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이 스타일의 옷은 있어야 한다. 나 어때? 약간 PPAP. PPAP가 아저씨 같은데. 잠시만요. 야. 왔다. 탐나는 이제 왔다 탐나요. 들어와. 뭐야 이게? 야 탐난다 탐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네 벗으세요. 보정을 안 해가지고. 더 탐나야 돼가지고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와우. 완벽해요. 이름은 김지영이고요. 네. 이름은? 아 저는 이.. 후리. 네. 아 이효리세븐은 아니에요. 남자를 다 후릴 수 있는 입장에서 이후리라고. 그동안 그 지영씨가 땅콩 찜콩 채널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딱 옷을 입은 걸 좀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아 네. 콩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잠깐만요. 발신을 다 포함하고 싶어요. 굉장히. 네 알겠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조금씩 생각해 주세요. 아. 거리두기 좀 할게요. 예. 네 잠깐만요. 공질이 빠져가지고. 아 근데 왜 넣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저희 바지 커요. 하지만! 저도 이렇게 패션을 잘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평소에 옷 잘 입는다는 소문이 저기 네 많이 있죠. 제가 당신을 오늘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쪽으로 오세요. 되게 짧게 오시네요. 몇 걸을 안 왔는데요. 아니지? 샤워크? 네. 제가 굉장히 평소에 아끼는 옷들을 조금 너무 많지만 좀 선별한 걸 갖고 와봤거든요. 흰 티셔츠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엠옷이었어요. 흰 티셔츠는 패셔니스타들에게는 굉장히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당장 꽂아주세요. 어디가? 거기에요. 꼽는 거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일단 이렇게 힌트를 입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충분히 불안하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힌트 안은 이거부터 비슷해요. 힌트 안은요. 검정 계열이나 단색 쪽으로 입어줘야 섹시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나은 룩만 해요. 갔다 보세요. 이러고 웃었는데 어떡해요? 어차피 들어오고 안 볼 거에요. ㅋㅋ ㅎㅎㅎ ㅠㅠ 생각보다 피쉬가 이상하게 괜찮아서 맘이 들어요 그래요? 어 환상 같은 데 갈 때 좀 기분내사 갈 수 있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어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거는 쌍꺼이 형들 때 ㅋㅋㅋㅋㅋ 아니 근데 진짜 어때요? 진짜로 아 진짜로 괜찮은데 정말요? 괜찮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카드님한테 좀 맞은데요? 이게 문제였어요 자 어때요?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추첨 거 안다 가지 아 조용히 마 아! 우릴 추첨 속이 있어요 올라가! 이 얘기 벌써요? 어.. 잠시만요 이거 끝?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 여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 아니 이거 그냥 내가 눈치할 때 있는 것도 아니야? 아! 도영 리둥이인데요 아! 아! 안 닦고 오면 좀 안 돼 어 저 내가 못 찾는 거야 온 거 안 짜는 거 왜 미쳤나? 제가 이런 거 입을 때 저도 목이 좀 허전해서 멜케이프를 좀 하거든요? 자 이리로 오세요 맞아요 한 번도 안 걸어준 제가 멜케이프를 한 번 걸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 왜 안돼 이거? 아 꺾고 있다 아빠 진짜 아니야 아니야 꺾고 있어요 아니 이거 돌려면 되잖아 아 맞아요 어 아까는 이수빈씨 제가 생각 좀 아! 아!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약간 오기 심심하다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와요 어때요? 그냥이 나요? 아니면 이게 나요? 상인 채널 딱 봤을 때 미식축구 선수 느낌 어깨 꽁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 느낌으로 당연히는 옷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약간 이 그녀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맞았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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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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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굉장해 이거 어때요? 이거 좀 괜찮은 거 같은데요? 언니 이거 바람이야? 네? 괜찮은 거 같아요 옷 재즈해서 또한 시원하고 어 맞아요 이건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옷이 있다면 예 그 옷을 주시나요? 아니요? 응 네 사진 파일 드릴게요 000726번 알겠는데 색깔이 생겼는데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핑크요 세상이 핑크네요 당신은 더 어두워졌네요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오우 봐봐요 어때요? 와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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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왜 입었냐면 오우 오우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얼마 전 이거 수빈이 입으로 갔거든요 근데 수빈이가 여기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아 보는데 나 여기 있는데 진짜 깨는 게 안 좋은 거였어 아 원래 작아요 그니까 너 정말 저 진짜 너 진짜 작다 아니 얘 좀 들어갔을 거야 난 이거 지금 걸러 갔을 거라고 원래 작다고요 아니 근데 누가 아 이거 다리가 어려워서 스트레스 내거 그래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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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녀야 돼 다르지 약간 약간 고른 날 죽고 오 이거 오늘 괜찮지? 이웃을 입으면 약간 이 야성적인 야성적인 배가 생겨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입고 남들을 만난다 그날 역사가 이뤄진다 이웃을 입고 이웃을 입고 이웃을 입고 이웃을 입고 만난 적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생각해 정말 이거는 장난하지 말고 진짜 장난하지 말고 진짜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되게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스타일을 입어봐서 뭔가 흥미롭고 재밌긴 했어요 좀 더 약간 나중에는 웨딩드레스나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럼 뭐 제가 많이 봐봐요 저희 집에 없는데요 그것만 해가지고 웨딩카페가요? 둘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옷이 뭐죠?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거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의외가 되게 편해서 편하고 진짜 어디 가서 잠잘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소감 얘기했어야죠 마지막으로 아 저는 생각보다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그런 줄 알고 약간 가졌다는 느낌으로 아니 아니 걱정은 안 제가 만으로 갖고 왔는데 일단 제 앞목이 나는 죽지 않았다 내 패션에 가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그게 검증되는 시간이었어요 부담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우리가 바로 댓글이 쌍기 쌍콩 찡콩 콩콩